바쁘셔 이상한 아우님은 여기저기 많이 응원하고 오르사님이라고 바쁘시고 더 잘하죠 윤윤윤님 다음에 내가 첫눈에 반해서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선율관 가수님이 안된다니까 한번 해볼래요 간이역을 한번 여기 안계실 때 불러야 될 거면 핸드스님 안계시니까 이리지 봐요 왼번이 현미나와가슴 왼번이 그 점수만 봐요 점수만 간이역에서지 간이역에서 반기대를 이장원 씨 우리가 내 마음을 숨기려다가 상처만 주고 말았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아픔을 감싸준 사람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당신 거예요 내 마음을 Blockchain 너 내가 낭담 한계 낀 가니역에서 어둠을 헤치며 저 멀리 들려오는 기적 소리 나를 울리네 내 마음을 숨기려다가 상처만 주고 말았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아픔을 감싸준 사람 내 마음은 당신 거예요 내 마음은 당신 거예요 내 마음은 당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종아TV 내 마음은 당신 거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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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거예요 내 마음은 당신 거예요